아니 글쎄 김도련이 도포를 두르고 공양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사대부 사내가 공양간에? 요요 이 쥐X개 오늘은 또 뭘 훔쳐먹으려고? 한 번만 부처님의 자비를 맨입으로? 원하는 것이 무엇이오? 따까리 따까리? 과거 극제가 세상 제일 어려운 줄 알았는데 음식도 보통 일이 아니구만 남들이 뭐래든 가면 됩니다 나으리가 원한다면 나와 함께 증명이 보이지 않겠나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안녕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